오늘의 광고? 광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께 조금 생소할 수 있긴 하지만은 아니 요즘에 부케 키우는디 부케가 저거잖아 챔프가 하나도 없잖아 챔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챔프를 다 살라면은 개 오래 걸리잖아요 옛날이랑 다르게 챔프를 다 쓸 수가 없어 블루 정수 너무 많이 들고 그죠?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상품은요 따라란 바로바로 바로 엑스박스 게임패스 자 이제 엑스박스는 보통 게임기를 다들 생각을 하실텐데 이 엑스박스 게임패스는요 게임기 그 엑스박스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 그런 패스인데 대충 무엇이냐면요 가입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요금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PC용 요금제가 있구요 을티메이트라는 요금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엑스박스가 없다 콘솔 없다 하지만 PC에서 게임을 주로 즐기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제 요 PC용 게임패스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구요 나는 콘솔도 있고 콘솔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건 PC랑 콘솔에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아무튼간에 이게 롤이랑 뭔 상관이냐 하는 거면은 PC에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라이엇 게임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2주는 1,000원 2주동안 1,000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구요 그 후에는 한달에 7,900원 수백가지 고품질 PC게임 출시 당일부터 즐길 수 있는 신작게임 회원특감 및 할인 EA 플레이 멤버십 등등 요런 이제 패스 혜택들이 있는데요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무슨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꼭 롤이 아니더라도 보면 라이엇게임즈의 게임들이 많잖아요 롤도 있고 TFT도 있고 발로란트도 있고 룬테라 와일드리프트까지 라이엇게임즈의 대표적인 게임들에 다 혜택이 있어요 발로란트는 최신요원 이용 모두 가능하구요 모든 신규요원을 발매 당일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게임패스 및 이벤트 콘텐츠 게임XP가 20% 부스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그오브레전도 16K 이상 모든 챔피언 이용 가능하고 신규 챔피언을 발매 당일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흐웨이 신챔임이 나왔었죠 흐웨이도 이제 나온 당일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하구요 20% 경험치 부스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부캐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캐를 키우면은 챔피언도 없고 레벨링도 빨리빨리 안되는데 엑스박스 게임패스가 있으면은 이제 챔피언들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경험치 부스트도 적용이 되고 하니까 그럴 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FT TFT는 희귀등급의 1성 꼬바전설의 전략과 스킨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구요 매월 바뀌는 스킨 한 개씩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안 써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결투장 스킨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TFT는 주로 스킨 위주로 이렇게 사용 혜택이 있는 걸로 나오구요 그리고 와일드 리프트 요즘에 또 모바일 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바일 롤 와일드 리프트에도 80개 이상 모든 챔피언 이용 가능하고 신규 챔피언 발매 당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여기도 경험치 부스트가 또 추가로 적용됩니다 레전더블 룬테라는 기본 세트에 모든 카드를 이용 가능한 그러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입을 하면은 그냥 요거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롤 말고도 발러란트나 TFT나 이런 것도 하면은 여기 다 적용되는 겁니다 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꼭 라이어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PC 게임들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롤 말고도 다른 게임도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혜택을 많이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그인을 해보면은 제가 부케에다가 지금 로그인 어 여기 엑스박스 로그인 버튼도 있지요 제가 부케에다가 지금 연동을 해놨는데 캬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 패스 저렇게 아이콘이 떠 있지요 저래가지고 지금 챔피언이랑 경험치 보너스 꼬마전설이 결투장 스킨 저렇게 지금 바로 혜택이 이렇게 바로 연동이 됩니다 제가 미리 연동을 해놓은 건데 아 올챔프가 아마 현금으로 한 사람은 80만원인가 해요? 그쵸 그래가지고 파랑정수로 모아서 살려고 해도 파랑정수가 생각보다 되게 안 벌려요 제가 맨날 파랑정수 모아가지고 챔피언 살려고 해도 부케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 캐릭터 언락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계정을 새로 생성을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신규 유저분들은 어 게임 패스를 이용한 요거 올챔프 사용이 되게 큰 혜택처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 월 7,900원 그리고 2주 동안은 천원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똑똑한 소비 어 아무튼 요런 식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쾌적한 라이언 게임들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제가 지금 모든 챔피언이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좀 해볼까요? 자 엑스박스랑 연관된 거 생각해보자 엑스 들어간 잼프하기 아 신챔 후웨이 어 그거 좋다 제가 이제 후웨이를 아 그래서 사버렸네 후웨이 사버렸어요 아 후웨이 내가 스킨까지 사버려야 되고 안 산 척하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그러면 되잖아 바나나티비 아 이거 마침 이번에 신챔프 후웨이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거 파랑정수가 없어가지고 후웨이를 못 샀거든요? 아 근데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구매한 덕분에 신챔프를 나오자마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? 자 그러면 한번 후웨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모든 챔피언이 다 언락이 되어있는 걸? 서포트 후웨이 해야지 김 사기꾼 같음? 와 후웨이다 와 엑스박스 게임 패스 덕분에 출시 첫날부터 후웨이를 이용할 수 있는걸? 이럴수가 정말 좋은 제도야 후웨이 할 거야 한번 해볼까요? 싱크스 노틸이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치 20% 부스트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점 아 인게임 레벨업은 아닙니다 와 그럼 계산기 아니야 당장 산다 그러면은 미쳤다 그럼 당장 삼 그거는 페이커도 산다 어 아야 어 뭐야 오 야 쎄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쟤네 노리쉬에요 정글님 라인전에서는 QQ QQ로 포킹 Q2는 또 우리 미니언을 너무 건드리니까 조금 생각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어 아우 아파요 어이구 어 이건 나쁘지 않을지도 어 요거는 괜찮을지도 오 좋았습니다 센데 음 후에이 아니었으면 죽었다 우리 2렙 언제 찍은데 2렙을 빨리 찍어야지 루시아나 2렙을 빨리 찍어야 돼요 2렙을 빨리 찍어야 돼요 뒷 größů 아 가인이 savoir 어 살아있어 잠깐만 WQQQQQQQQQ 나이스 좋았다 람보야 어 좋은데? 아 x 박스 덕분에 흐웨이 써서 라인전 이겼다. 게이득 주고, 주고 E 깔아주고. 나이스! 좋은데? 그치? 아니 그거는 어휘 간 거잖아요. 아니야, 그럴 수도 있어. 가볼까? 오 괜찮은데? 일단 궁 쏘고. 그치. E, E 땡겨주고. 그치. 오 너무 좋고. 그렇지. 킬은 내가 다 먹고. 나이스. 여기 딱 깔아주고. 괜찮은데? 너무 나이스인데? 이런 데다가 이제 WW 딱 깔아주고. 그러면 얘 이렇게 공포 넣어주고. WW 딱 써주고. 그치. 그렇지. 그렇지. 저 엄마 딱 써주고. 그치. 그렇지. 그렇지. QQ 먹어주고. 나이스. 나이스. 이구디. 진짜 괜찮을지도? 엑스박스 덕분에 이겼다. 하하하하. 아 그놈의, 그놈의 엑스박스. 아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 덕분에 신챔프 후웨이를 바로 쓸 수 있어서 이겼다. 음. 역시 엑박이야. 이거 먹어. 아우 잘먹는다. 케인을 좀 마크를 좀 해봐줄게. 오우야. 헉. 대단한데? 시연한테 궁궁 맞췄다. 헉. 님들 도망가셈. 헉. 뒤에다 내가 궁을 딱 맞춰놓고. 아 개아파. 아 개아파. 아 나한테 궁전 그만써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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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 그냥 아무것도 다 깔아버려. 우리팀 WW. 어 뭐야. 무슨 일이야. 못잡았어. 아깝다. 어 어떡해. 오는 길에 EW. Q. E. 오우야 징크스가 잘 뛴다. 오는 길에 깔아. 오우. 뭐하는 짓이요. 맞나 이게? 어 공포 4개 났음. 잡았고 나이스. 요네는 어떻게 된건가? 일단은 이속. 이속 줘봐. 형대가 케인이 아직 있다. 근데. 조금 조심을 해봐야될 것 같아. 공포 넣었어. 야 나이스. 지렸다. 와우. 좋았지. 람모야. 그치. 대박이었어. 방금 후위 아니었으면 못살리는 구조였어. EW 딱 깔아놓으면은. 우와 나이스. 좋았다. 우리가 개잘하네. 역시 엑스박스. 혼틈. 혼틈 엑스박스. 어쨌든 좋았다. 후에이소폰. 좋았다고 본다. 굿. 오 약간 초반에는 좀 애매한가 싶었는데. 오히려 한타페이지에서도 좀 쓸만한 것 같기도. 와 역시. 엑스박스로 신챔프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. 덕분에 이겼어. 엑스박스 게임패스 최고. 즐기세요. 얘 딜 생각보다 많이 넣네. 괜찮은데요? 아무튼 이렇게.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로. 신챔프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고. 모든 챔피언.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. 롤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어게임즈들의. 라이어게임즈의 게임들도.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깐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